가수 박서진의 섬녀들과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9일 방송되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67회에서는 캠핑을 떠난 박서진, 효정 남매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진다. 앞서 박서진은 동생 효정, 홍지윤, 훈남영어 과외 선생님과 캠핑을 떠났다. 2대2 커플 데이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박서진, 원조선녀 요요미가 나타난다. 요요미는 등장과 동시에 플러팅하며 박서진을 당황케 하고, 박서진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쩔 줄 몰라한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선공개, 서진이 좋아하는 당신은. 마침표 kbs 방송 영상에는 두선녀와 듀엣곡을 부르는 박서진의 모습이 담겼다. 세 사람은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조화를 함께 불렀다. 네티즌들은 풋풋한 청춘남녀의 알콩달콩한 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네요. 모두들 이뻐요 응원합니다. 젊은 청춘 부럽네요 모두 모두 흥해라. 젊은 청춘들의 캠핑여행 이쁜 추억 만드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서진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오늘은 살림남 보는 날, 본방사수 해주실거죠. 기다릴게요. 라며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kbs2 살림남은 이날 9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OTT로는 웨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지난 2일 방송 시청률은 전국 기준 4.5%였다.